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경심 전 동량대학교 교수에 대해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비슷한 사건, 똑같은 잔여 입시 비례와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도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조국에 관련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결정적인 증거가 잠겨있는 동량대학교 휴게실에 있던 PC에 대해서 증거인용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밝힌 겁니다. 그동안 동량대학교 휴게실에 있던 컴퓨터가 정경심 교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동량대학교 총장의 표창장 이런 결정적인 증거를 정경심 교수 측에서 입회하지 않은데 그 컴퓨터를 가져갔다. 압수를 했다. 그래서 본인이 입회하지 않은 압수물에 대한 증거 능력이 없다. 하면서 이제 조국 재판에서는 이걸 결정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경심 재판에서는 이게 동량대학교 휴게실에 있었던 만큼 정경심의 관리가 아니라 동량대학교의 관리로 봐야 된다. 따라서 정경심 측에서 이 압수물을 압수할 때 입회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다. 라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의 대판 관련해서 재판부가 동량대학교 휴게실에 있던 이 증거물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볼 수 없다. 이런 판정을 한 것과 관련해서 조국 재판에서의 검찰은 이 재판부에 대한 깊이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조국에 대해서 유리한 재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재판부를 인정할 수 없으니까 다른 재판부를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증정심에 대한 유죄 판결과 그리고 동량대학교 휴게실에 있는 컴퓨터에 대한 증거 능력이 있다고 인정함에 따라서 앞으로 조국에 대한 재판에서도 이 재판부에 대한 깊이가 인용될 가능성 그리고 그 재판 증거물에 대해서도 증거물로 채용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조국도 함께 유죄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조국은 정경심 교수와 함께 아들과 딸의 남은 입시 비리 혐의 그리고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그리고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사모펀드 투자감을 누락했다는 혐의 등과 함께 1심 재판을 지금 조국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정경심 교수의 사건과 증거가 다수 겹치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 부부 측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발견된 PC와 그리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제출했던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은 소유자인 피의자 참관 없이 포렌식을 하는 등의 위급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도 지난해 12월 4일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동양대 PC와 자택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반전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국 재판에서 반전이 생긴 겁니다. 조국은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 합의체가 피의자가 관리하는 정보조장 매체를 제3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에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조국이나 또는 부인이 이 증거물을 압수할 때 왜 그 사람들에게 통보를 해서 참관하지 않도록 했냐. 그래서 이게 안 했기 때문에 증거로서 능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하자 검찰도 바로 그 다음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반격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 14일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있던 PC를 보관하고 관리하던 학교 관계자가 직접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심리한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그런데도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기피를 신청한 것입니다. 기피 사건은 현재 중앙지법 형사 25-1부에서 심리 중입니다. 자 27일 바로 오늘 대법원이 동양대 PC 증거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의 기피 신청에도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PC 임의 제출에 따른 압수와 수색 당시 상태를 볼 때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PC에 대한 현실적 지배관리 상태 또 저장된 정보 전반에 관해서 관리처분권이 정경심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정경심이 아니라 바로 동양대학교 측에 컴퓨터를 관리하고 정보를 유지, 관리하는 걸 바로 동양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정경심 측에서 이걸 입회하지 않더라도 증거 능력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권을 자리상 보유 행사하고 있는 것이 동양대학이 있기 때문에 동양대학교 거를 압수수색한 것은 정경심 측에서 보지 않았다고 관리 당사자가 그걸 입회하지 않았다고 그게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하기 어렵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이 결정적으로 조국에게 불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재판부의 중간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기피 신청의 정당성이 힘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재판부는 바로 조국에 대한 재판부입니다. 다만 재판부 기피 사건은 해당 증거 결정 외에도 심리가 불공평하게 진행됐는지 여부 등 다른 요건들도 종합적으로 심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 변경 여부가 결론난 뒤에 재개될 조국에 대한 재판에서는 동양대 PC에 담긴 증거들도 함께 심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 PC에는 동양대 표창장 관련 직인 파일과 또 조민의 서울대 공익인권범센터 인턴십 확인서 그리고 아쿠아 펠리스 호텔의 인턴십 확인서 등이 발견된 것입니다. 검찰은 아들 조민의 조원이죠. 아들 조 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조된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 그리고 동양대 프로그램에서 받은 봉사활동서 등도 위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도 이 건에 위조가 됐다고 보고 있으면 이걸 문제 삼으면 이 아들의 대학 진학도 만약 이걸 기반으로 했다면 그것도 취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일 것 같습니다. 또 조민이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으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해서 1차 전역을 통과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런 판단에는 동양대 PC에 담긴 각종 파일이 증거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남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결론도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 재판은 조국의 민정수석 시절의 사건들도 함께 심리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유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감찰을 무마한 힘으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영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돈도 함께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정경심 전 교수가 코링크 피해는 자금 10억 원의 성격도 당시 쟁점으로 떠올라서 정교수 사건의 10억 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결론이 났는데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 돈을 대여금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정경심 재판에서 상당 부분 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정경심의 7대 스펙 전부가 다 위조되거나 조작됐다고 판결을 하고 정경심의 유재가 확정됨에 따라서 조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사건이고 겹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국의 유재가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조국의 사법 처리도 불가피해 보이고 뿐만 아니라 조민과 그 아들, 조국의 아들까지도 지금 학교 입학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어서 입학 문제에 쓰여있던 이 스펙이 조작됐다고 하면 조국의 아들도 대학교의 입학 문제도 다시 대학 입학의 시비 문제가 걸리게 될 것으로 보여서 그 아들까지도 입학 취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국 사태에는 그야말로 온 가족이 함께 저질렀던 범죄 혐의가 있어 보이고 이걸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처벌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실행을 받는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아들, 딸들에 대한 입학 취소는 불가피해 보여서 특히 조민의 의사 자격 취소도 곧 시간 문제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